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준석이라는 당대표의 시대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를 응원하는 분들께서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의 시대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면서 지켜봤던 이유는 개인의 감정이 대의보다 중요한 사람은 리더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에게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하지만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는 그걸 많이 접어두기도 하고 그걸 많이 감추기도 하고 그걸 많이 밀어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서 개인 감정의 기복에 다 드러날 때 어떤 참상이 벌어지는지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저는 그 순간순간이 다 기억이 나요. 우리는 이 나라에 규탄하고 싶은 현상을 목격하고 콘텐츠로 만들고 그 콘텐츠를 통해서 이슈를 이끌어가면서 사람들을 오른쪽으로 이끌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 목표를 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여가지고 밤새 회의하고 그러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청주 간첩단 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청년들은 비상이에요. 각자 여기저기서 놀고 있던 사람들이 사무실에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걸 알려야 돼. 이 나라에 간첩이 있다고. 이걸 알려야 돼. 이게 말이 돼? 야 간첩들이 이재명 캠프 일까지 한다잖아. 이게 말이 돼? 밤새 회의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새벽에 찍어가지고 오전에 편집해서 오후에 영상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날 정치권 풍경을 한번 봐야자고 들어가보면 SNS로 자기가 미워하는 당내 정치인이랑 싸우면서 모든 이슈를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다 먹고 있어. 우리한테만 중요한가? 지금 청주 간첩 사건에 우리만 붕괴하나? 아무리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보수정당의 대표는 오늘 같은 날 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니까 저희는 그냥 묵묵히 우리의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광복절에서 광복회장 김원웅이라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이승만 건국을 거의 침뱉듯이 모욕을 합니다. 망언을 마구마구 쏟아내. 그러면 또 우리는 다 같이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걸 효과적으로 규탄하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알리지? 아주 작은 스피커지만 그냥 신문 보면 서비스로 주는 컴퓨터 스피커 많은 스피커지만 그 작은 스피커나마 외쳐보려고 우리는 죽기 살기로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그럼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주나? 한번 들어가 봐야지. 들어가 보면 또 그날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당내 인사랑 온라인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럼 우리 또 생각하지. 아무리 욕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악플 남겨라 이렇게 자표 찍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김원웅이라는 인간이 광복절에 건국을 모욕한 이런 날에는 좀 이런 이슈를 다뤄주면 어떨까? 뭐 이런 기대를 하게 되죠. 나는 그래도 당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선을 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온건하게 규탄하고 이준석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해주는 지지자도 우리의 자산이고 너무 소중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 또 이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분들 중에도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쾌할 정도의 논평을 하기 싫었어요. 그냥 우리는 빨리 이 시대가 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 응원할 수 있을 만큼 응원하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여가기를 기대하면서 그래도 내심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뭐 이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준석 대표는 항상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유튜버들 유튜버들 하면서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걸 격려하기는 커녕 잘 된 건 다 자기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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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잘 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말하거든요. 보수 유튜버들 유튜버 담로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정치 아카데미 강연자로 왔을 때 그 정치 아카데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수 유튜버들 하는 이야기가 어쩌고 저쩌고 어디서 보수 유튜버나 보고 나도 앉아있고 캡틴TV도 앉아있는데 우리는 강연장에서 돈 내고 강연들으로 앉아가지고 그걸 봤어요. 상처받았다고. 그래도 당직자로서 선을 넘지 않고 많은 분들의 감정과 화합지향적인 콘텐츠로 더 큰 지지세를 만들어가야 되는 국민의힘을 생각하면서 저는 많이 절제하고 선당우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고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요. 이준석 대표의 투쟁 방식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다시 돌아와도 당내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안타깝죠. 저도 안타깝죠. 많은 이준석 지지자분들이 당대표를 그렇게 내치고 당대표를 그렇게 쫓아내고 당대표를 그렇게 탄압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선을 지키고 호의적이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요. A는 B를 제거하고 싶어했고 B는 A를 제거하고 싶었어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리더를 중심으로 그 둘이 공존해서 겨우겨우 가까스로 선거를 이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선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권력투쟁하고 당권투쟁하고 또다시 윤석열이라는 리더를 중심으로 공존하면서 가길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치기 시작했죠.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지점이냐면 이준석의 공격 대상이 윤석열이 되는 순간 이준석 위에 반윤석열 좌파 세력까지 올라탑니다. 거듭니다. 여기저기 불러가지고 막 인터뷰해주고 부추깁니다. 그 선을 넘으면은 우리는 윤정부를 지켜야 돼요. 이준석을 지킬 수가 없어. 이준석을 지켜주고 싶은데 지킬 수가 없어. 그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지키냐고. 윤석열과 나중에 양자퇴기를 하라고 본인이 문제를 내버리면 이준석을 응원하다가도 돌아설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순하디순하게 평론하던 4시 10분도 규탄하고 착하디 착한 장례찬도 규탄하고 그동안 모든 소름을 숨기고 자기 의견 내지 않던 숨은 단직자까지 나서는 겁니다.